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으니까 너무 좋다. 작업은? 아이고, 애쓰고는 있는데 내 일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엄마, 일로 와봐. 애쓴 만큼 되겠지? 보라색? 가까이 해봐. 하나, 둘, 셋. 아... 이뻐. 알지. 그래, 어디서? 봤더라. 인생에 두 가지 큰 힘이 있다는데. 위대한 모성이 말한 거 아니죠? 아니지. 인생 각자 두생. 우리 스스로 잘 살아났죠? 그렇지, 이솔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끌어주는 힘 하나, 날 밀어주는 힘 하나. 아, 그것 좀 그런가? 아니, 뭐 심플하고 좋은데. 그래? 이솔아. 올해 할머니가 예순. 환갑이시고, 엄마가 32살. 이솔이 몇 살이지? 나는 8살. 8살. 그럼 우리 세 명 나이 합치면 더하기 몇이야? 100. 100? 100. 야, 빨리 할머니 끌어들여. 근데 이거 영화는 되겠다. 3대 나이 더하기 100. 어때? 이솔이 찬성? 네. 좋아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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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향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